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황교안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존경하는 종로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오는 4월 25일에 실시하는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할 것을 밝힙니다. 종로는 바뀌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출력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황교안 후보가 그 적임자라는 데에 그 누구도 이견 없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종로에는 안정적인 발전과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한 지역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맡을 유의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너진 국가안보와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나갈 사람은 황교안 후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종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저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종로 발전의 적임자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뜻을 같이하며 황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